여주시 어린이집 화이팅! 여주시 어린이집 화이팅! 야간에 출근을 하실 때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경력 단절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이 탄생을 하게 되고 부모님께서 안심하고 일자리, 경제활동,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 어린이집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화이팅! 그뿐이 어린이집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젊은 층이 내려와서 직장을 구하게 된다면 인구가 조금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시설도 새거고 원장님도 좋으시다고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보내게 됐어요. 이제 이 어린이집에서 공부하시는 김설형 시장님의 동네에 대한 차원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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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주시를 위해서 더욱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여주시에도 보탭이 되고 태어난 아들이가 더 자랑스럽게 여주시에서 잘할 수 있는 하나가지 정체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어린이집 화이팅!